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저희 신명기 계속 보고 있고요. 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그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매혹되어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쓰라린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구출하여 오늘날과 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노하셔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좋은 땅을 서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 때 만일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 희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적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찾으며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이 땡길 것이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 좋은 땅을 받았으나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흩어질 것이고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어느 부분을 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예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상은 보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믿어줘 라는 이야기가 늘 성경에는 나옵니다. 오늘 얘기가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상을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좋아해요. 우리는 내가 뭔가 보고 싶어하고 제어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분명한 걸 원하거든요. 그럼 우상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돈을 우상으로 삼고요.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우상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보고 내가 갖고 손 안에 넣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제어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상을 찾느냐 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인 거죠. 못 믿겠으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으니 무언가 그럴 수 있는 걸 찾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열심히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믿어달라고 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 분명히 보이고 무언가 분명히 소유할 수 있고 무언가 분명히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것에 의미부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시면서 늘 되돌아와 봐. 내가 너랑 함께하지 않는 적이 있었니? 내가 주권자 되지 않은 적이 있었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주권자 되시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언가 보이고 뭔가 예측 가능하고 뭔가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가 또 너희들 꼭 그럴 거라는 이야기가 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 분명한 걸 원하고 보이는 걸 원하고 소유할 수 있는 걸 원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주권자 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고 제어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선한 하나님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